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탄 유튜브 이종호 매튼스쿨의 마침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마침산책에 이어서 스콘맥클라우드의 만화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황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8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대학교 만화컨댄지스쿨의 교수이자 외품작가인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양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학기는 중반으로 접어들었고 저희 셋은 미친듯이 바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유튜브로 진행하는 코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유튜브가 아니라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는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보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그렇죠. 자극 하나가 폐쇄되어 있으니.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팟캐스트만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은근히. 상상하고 싶다.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상상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한 가지만은 보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양쌤이죠. 미지의 미지의 양쌤. 저 연기 천재 양혜림이라는 사람은 언제 유튜브로 올 것인가. 그러게요. 언제 오실 거예요. 상상의 영역을 위해서 저라도 지켜야죠. 은과 양에서 저에게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상상, 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에 의해서 하게 되죠. 끝내주는 진행 아닙니까? 진짜. 그러게요. 방금 즉흥이었어. 방금 그 말만 안 했으면 진짜 좋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고단수의 겸손이죠. 일부러 망치는 거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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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는 알아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저, 저. 저, 빨리 물어보세요. 뭐하고 지내셨나요? 마라톤 하고 왔어요. 진짜요? 또요? 아니 저번 거 저 아직 방송 안 했어요. 돌배 작가님이랑 같이. 아, 저 그 얘기 안 했는데? 홍란지 교수님만 못 나가신 마라톤? 아, 그렇네요.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도 마라톤어야. 뉴발란스 마라톤. 다 같이 가려고 이제 홍란지 교수님은 저의 멤버의 중추이기 때문에 되게 오래전, 진짜예요. 오래전부터 이제 예약을 해놨었는데요. 하필이면 이제 홍란지 교수님은 이제 일이 있으셔서 못 참가하시게 되고 돌배 작가님이랑 저랑 게임스쿨의 이동호 교수님이랑 셋이 사이좋게 다녀왔습니다. 그 엘러시티라는 분. 이쯤 되면 진짜 근황의 거의 90%가 마라톤이거든요. 그러네요. 양쌤은. 달리기의 매력이 도대체 뭡니까? 달리기는 듣는 분들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매력만, 매력만. 없어요. 그냥 해요. 그냥 하는 거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뭘까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느낌? 그거 왠지 맞는 것 같아. 너무 안 해. 저의 입장에서 맞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게으른데. 이거는 하네? 네, 맞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약간 겨울 됐다고 스키 타러 안 가고 여름 됐다고 서핑하러 안 가고 이러는 게으른 나지만 어쨌든 마라톤은 있으면 하면 되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충분히 마라톤도 게으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되게 금방 끝나요. 10km 뛰는데 한 1시간 조금 넘으면 끝나니까. 끝나고. 되게 잘하시는 분의 말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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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왜 모여서 운동 한 바퀴 다 하고 다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막 해도 12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아침 시간을 빨리 끝내고 오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큰 걸 해낸 듯한 성취감은 있고 그렇죠. 하는 거에 비해 성취감이 큰 거 같아요. 신기한 일입니다. 웹툰 작가뿐 아니라 창작 프리랜서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신데 이 창작 쪽 프리랜서 이분들이랑 좀처럼 연상되지 않는 연관 검색어가 네. 아, 그런가요? 마라톤, 달리기 이런 거잖아요. 건강 아, 건강은 근데 프로치고 건강 안 챙기는 사람은 없다는 결론을 전 내고 있어서요. 물론 그렇죠. 다들 자기가 되게 안 하는 척하면서 아름아름 다 챙기고 있습니다. 자, 들으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아, 진짜예요. 저는 점점 더. 특히나 40대를 넘어간 사람치고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요즘에 특히 그렇대요. 네. 이미 약간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다 약간 후회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등등. 요즘 확실히 웹툰, 웹툰, 나도 웹툰 판. 일하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웹툰 개도 안 좋아하고. 네이트 판. 웹툰, 웹툰 세상. 요즘 웹툰 세상에서 분명히 건강관리라는 이슈가 굉장히 물 위로 올라온 기분은 들거든요. 네, 네. 많은 만화과 전공 학생들도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맞아요, 맞아요. 풍경을 많이 보게 되고. 지금 들으시는 분 명확히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데 직업 작가와 취미 작가 사이를 가르는 기준은 절대 실력이 아닙니다. 아, 정말요? 고려도 아닙니다. 루틴이지요. 그렇죠. 언제나 계속 반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직업인 거 아닌 취미의 차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꼭 마라톤을, 마라톤은 아니더라도. 뛰기는 되게 접근하기 좋고요. 제가 이번에 사실 하려고 했던 근황은 아까 홍남지 교수님하고 수다를 떨려다가 이건 방송에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접었던 얘기인데 제가 마라톤을, 돌배 작가님을 만나면서 저의 달리기 인생에서 세 장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만나게 전에도 하셨죠? 하셨더라고요. 두세 번 정도. 그냥 가볍게. 그 세 장은 내가 펼쳐졌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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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으니까요. 홍남지 교수님은 세 막이 펼쳐졌고요. 저는 세 장 정도인. 아, 그렇군요. 여하튼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셨죠, 홍남지 교수님은. 저는 한 4장에서 5장 정도로. 여하튼 이런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요. 어쨌든 돌배 작가님을 만나서 달리기를 할 땐 모자를 써야 해요. 라는 걸 배웠어요. 왜죠? 얼굴이 타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저는 모자가 정말 안 어울리고 아, 이게 이 수많은 청취자분들이 듣는 데서 저를 저격하자니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머리가 되게 크거든요. 어, 그러세요? 네, 머리. 통이 안 그려보시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머리 통이 커요. 아, 매테일과구나.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욕할 뻔했어요. 욕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얘기하시길래. 내 말은 과. 종소과목의 과. 같은 계열. 압류. 자꾸 그렇게 파지 마세요. 보여지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나가나 봐. 그래서 헤드폰이 저렇게 됐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갖고 모자를 한 번도 안 샀는데 그건 있는 게 좋다. 열도 막아주고 사람의 머리가 까맣잖아요. 근데 본래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뛰면 머리가 엄청 뜨거워진대요. 근데 저는 그걸 의식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모자를 사야지. 그러면서 이제 돌배작가님이랑 같이 모자를 샀어요. 그때 왜 저희 같이 샀잖아요. 욕난지 교수님. 네, 네. 세 개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쓴다고 해서.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네, 샀는데. 욕난지 교수님은 이제 예쁜 걸 사시고. 돌배작가님이랑 저는 같은 모델을 사면서. 저는 사실 저의 신체적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은근슬쩍 돌배작가님보다 한 사이즈 큰 걸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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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더라고요. 그걸 사진을 보고서야 알았어요. 너무 컸나요? 작용감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크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하네, 진짜. 아, 이분 진짜 나쁘다. 나 오늘 헛방질이 자꾸. 아, 장았구나. 돌배작가님이 많이 피곤하셔서. 약간 평소에 와도 필터링이 잘 안 돼. 그렇죠, 잘 안 돼요. 예의와 사교성이 약간 날라가셨어. 죄송합니다. 나 지금 상태 안 좋네. 네, 여하튼. 그리고 모자가 왜 작은 모자를 억지로 쓰면 머리에 기묘하게 낑겨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의 사진이 찍힌 거예요. 골부, 골부, 골부. 네, 네. 근데 전 틀림없이 저분의 모자보다 한 사이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아늑하게 들어가 있는 돌배작가님의 모자에 비해서. 제가 되게 불편하게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머리 숱이 많다. 머리 숱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남들의 두 배 되는 목은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제가 그래서 그걸 딱 본 다음에. 그렇군. 그런 다음에 그냥 학교에서 쓰는 SNS에다가 그게 아닌 다른 사진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동호 교수님이 이 사진 예쁜데 왜요? 그러면서 제 모자에 흉측한 사진을 SNS에 올려버리셨다는 얘기를. 이 에피소드는 끝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예전에 어떤 아이돌 권유자께서 하시는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걸그룹에 남자 팬들이 사진을 올리는 것을 여성 팬들이 그렇게 싫어한다. 왜냐하면 지 눈에 이뻐 보인다고 잘못 나온 사진을 자꾸 올리대요. 남자 팬들의 디테일이 부족한 우리 누구누구 예쁜데 뭐 하고 올리는 거야. 귀엽지? 뭐 올리는데 뭔지 알겠어. 아름답게 나온 사진만 올리고 싶은 여성 팬들이 극혐한다는 거예요. 이동호 교수님.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이건 머리숱이 많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 황량하셔. 진짜 머리숱이네요. 그렇다고 치죠. 그럼 돌베 작가님은 머리숱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그 나름의 뭔가가 있겠죠. 그분은 두개구리 작은 걸로 하죠. 아 이분은 정말 두개구리 작아요. 정말 작으세요. 진짜 작으세요. 아주 작은 좋은 두상을 갖고 계시죠. 홍단지 교수님도 작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저도 배태형이에요. 저도 머리통은 커요. 네 뭐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죠. 이분도 왜 그래요? 그러게요.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내서 좋은 근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자를 다시 사야겠어요. 달리기 달리기를 하는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돌베 작가님을 모시고 체력 건강 특집 2탄 이번에는 직접 건강하다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중에 저희들끼리 주춤석이 대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를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이 방송을 듣다가 혹시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 방송을 듣다 보니까 나 달려보고 싶어졌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장만해야 될 장비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신발 아닐까요? 신발이요. 신발. 아 그리고 의외로 추리닝 바지 그냥 집에서 입던 거 입고 뛰면 잘 안 뛰어져요. 그래요? 그러면 달리기를 위해서 뭘 입어야 되나요? 밀착이 되거나 반바지인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레깅스거나 반바지거나 레깅스 편하겠다. 레깅스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스치는 게 약간 다리가 쓰리죠.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외에 흔히 얘기하는 추리닝 바지가 밑에 시첸말로 시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여져 있는 고무줄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바지가 최악이에요. 펄럭펄럭거려요. 아 네네네. 매우 괴롭습니다. 옛날 기억이 나네요. 구름위를 뛰는 듯한 그 감각. 되게 뭔가 휘적휘적휘적휘적휘적 이러면서 뛰게 돼요. 그냥 뛸 뿐인데 택견하고 있는 것처럼 소리가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때. 그렇군요. 양쌤의 근황은 달리기로 시작하여 달리기로 끝났고 슬픈 두개골 이야기가. 사실은 그게 메인이었습니다만 뭐 여하튼. 홍쌤 홍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고요. 저희 그 마라톤 같이 나가시고 싶다는 분들 계셔서 저희가 11월 3일 날 JTBC 마라톤 나가고 그 다음에 11월 9일 날 아이오닉 롱기스트런도 신청했잖아요. 뭐 다 나가. 도장깨기예요? 아니요. 이게 제가 한 번 못 나가고 나서 보니까 신청을 무조건 많이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속 신청마. 그래야 못 나가도 하나는 걸리겠지 싶어서요. 이게 언제 어느 순간 무슨 일이랑 겹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쇼 하면 돈은요? 신청비가 비싸요?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만 원 환경부담금인가요? 나무 심는 돈 만 원을 기부하면 됩니다. 못 나가면 기분해. 좋네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요. 아이오닉 앱을 깔면 10kg를 달리시잖아요. 그럼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아아 평소에? 네네네. 평상시 누적 10kg를 달리면? 네네네. 맞아요. 잠깐만. 방송에 올라가는 때랑 맞으면 청취자분들도 한 번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요. 11월 9일. 11월 9일. 저희 이거. 토요일입니다. 우선은 무조건 1만 원 먼저 사시고요. 그 다음에 앱으로 뛰기를 누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황불받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무조건 한 번 사시면. 청취자분들 우리 웹툰스쿨이 오프라인 공개 방송은 아직 못했지만 네. 이분들을 만나고 싶은 분들 여기 홍란지 박사님 양혜림 선생님과 함께 바람을 가르며 뛰고 싶다. 이종범 교수님 오셔야죠. 저요? 저는 그때 맨몸 운동하고 있을 거예요. 아 오세요. 오세요. 이종범의 웹툰스쿨인데 이종범에 빠지면 어떡해. 11월 9일이요? 고도를 기다리면 고도가 안 나옵니다. 11월 며칠이요? 토요일. 11월 9일. 11월 9일. 토요일.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어쩌면 웹툰스쿨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되게 저희 알아보기 쉬우실 거예요. 매우 독특한 티셔츠를 맞췄거든요. 맞아요. 파워레인저 같은. 맞아. 전대물 같은 티셔츠라서 각각 컬러를 맞고 있고요. 홍란지 박사님은 핑크를 맞고 계신 거예요. 그렇군요. 레드는 누굽니까? 레드가 저희 누구였죠? 임태권 교수님 아니에요? 아 맞아요. 우리 레드 괜찮을까? 이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죠. 아 그쵸. 그럼요. 위태로운 레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댓글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해서 같이 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별을 해주세요. 네. 자 저희 그 당은 네. 어떠신가요? 아 진짜 없네요. 너무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 그래요? 되게 피곤해 보이지 않으세요? 뭐 마감을 하는 작가다운 얼굴이죠. 아 역시. 근데 저는 그나가 할 게 진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원고밖에 없구나. 뭔가 최근에 지르신 것도 없으세요? 지른 거요? 많죠. 패션 아이템 많이 받으셨잖아요. 신발 지르고 바지도 사고. 요즘 그거에 빠지신 것 같아요. 뭐요? 쇼핑. 요즘 새로운 취미. 제가 지난번 마침 산책 때 새로운 취미 말하면 놀랄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취미의 정체는 패션이었습니다. 패션의 세계로 처음 들어와봤더니 정말 끝도 없고 광대 무변하고 취향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웹툰 작가를 전국의 웹툰 작가를 모두 한 곳에 모은 뒤 옷을 잘 입는 순서로 줄을 세우면 내 뒤에 아무도 서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등을 보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아닌데. 너무 아시네. 그래 왔어요. 여하튼 그렇다 칩시다. 그래 왔어요. 그래 왔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제가 고른 옷을 입은 줄을 못 보셨기 때문에. 아 그러면 됐죠. 신티크로 그려도 그린 건 그린 겁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사진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싸이월드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옛날 사진을 보고 있는데 사진 속에 20대 초반에 나는 무엇을 입고 있었냐. 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권도 도복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약간 허를 찔렸다. 제가 웬만한 말에는 허를 안 찔리는데 이건 허를 찔렸다. 자 어때요. 이성우 도복의 바지. 어떡하지? 왜 쥐고기예요? 하얗고 편하고 넓잖아요. 정말 입으셨어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내내 그걸 입고 나갔어요. 어떡하지? 위에 있는 셔츠 입고. 믿기지 않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워요. 제가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계셨던 거군요. 평소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엄청난. 댄디하신대. 엄청난 보정 효과죠. 아내 보정. 요즘에 패션에 신경 쓰시기 전에 버전도 되게 댄디하고 잘 입으셨는데. 한 태권도 도복바지 정도가 저의 기본적인. 그게 무보정이구나. 무보정. 저의 기본적인. 옷을 살 때 저의 유일한 기준은 맞는가 뭐가 아니라 편한가. 저도 좀 그렇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아내가 그때를 회상해요. 처음 저를 만났던 그날. 끔찍겠다. 어떡해. 걱정돼. 멀리서 걸어오는 걸 보면서 끔찍겠다. 설마 그때도 태권도 도복바지. 그렇진 않습니다만. 마감 복장이었죠. 사이즈는 비슷했습니다. 그렇다가 처음으로 이제 옷의 세계를 눈을 뜨고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여기가. 아름답죠. 예쁘게 멋지게 사서 코디하는 즐거움을 좀 알아서 이제는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고 새로운 40대로 거짓나기 위해서. 이탈리안 장인이 만드는 수제화를 알아냈는데 알려드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종훈 작가는 되게 멋지시네요. 내면을 다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겉모습을 또 쌓아가시는 거잖아요. 내면부터 가출하는 얘기를 돌려서 하고 계시고. 아니 내면이 이미 쌓이셨으니까. 내면 만렙이에요? 겉모습을 먼저 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단단해진. 아까 저한테 메텔과 따위의 말을 날리시는데 내면이 만렙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저의 내면은 만렙이 아닙니다. 단지 옷을 못 입었을 뿐이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옷을 못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나 내 아래 누군가가 있었다. 태권도복은 되게 충격적이에요. 저도 약간 할 말을 잃었네요. 태권도복보다. 솔직하게 졌다. 태권도복 바지보다 더 안 좋은 일을 아무리 상상해봐도 안 입고 다니는 거 외에는 없어요. 찜질방 반바지. 그거랑 비슷해요. 아가니가 절도니까요. 그건 안 되겠네요. 비슷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패션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제 아내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패션에 관심이 생기면 지출이 늘 수 있고 그건 그렇죠. 최대한 절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세 사람의 근황으로 17분을 날렸으니까 아이고 저런. 우리 세 사람이 성 경전이라 경전이라고 불러 맞이하는 스코메클라우드의 만화의 이해 그 두 번째 시간을 정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마침 단체 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만화의 이해에 대한 저희들의 추억, 애정, 존경심으로 한 40분을 날렸고요. 그리고 잠깐 동안 챕터 1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구판 기준으로는 기록을 펼쳐보면 그리고 심판 기준으로는 기록을 정정하기 맞죠? 두 번째 장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는 만화라는 것은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지만 그 만화는 정의가 뭘까라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그렇죠. 제가 수업할 때 스토리 수업할 때 언제나 모든 수업, 매 클래스의 시작이 개념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게 예를 들면 캐릭터다 그러면 너희는 캐릭터가 뭐라고 생각해? 가 언제나 정해진 시작이었어요. 맞아요. 저의 수업에 정해진 시기가 항상 정해진 포맷은 프리비어슬리로 시작하거든요. 미드처럼 그리고 프리비어슬리가 끝나면 너희는 플롯이 뭐라고 생각하니? 재미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방식의 논리 전개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네. 나를 이해해서요. 만화라는 과연 뭘까? 우리는 무엇을 만화라 부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챕터 1으로 정리를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듣게 하시면 되고 오늘 할 부분은 바로 만화의 어휘 2장입니다. 네. 만화의 어휘 어떤 내용입니까? 양혜인 선생님 사실 첫 챕터 처음 시작했을 때 받았던 충격을 저 아직도 기억해요. 네. 말씀드렸지만 처음 만났을 때 저의 나이는 14살 만화의 이해를 처음 만났을 때가 14살 중1 때요. 중1 때 그때 2장의 만화의 어휘를 펼치면 너무 충격적인 10컷의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만화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기호 맞아요. 형상 아이콘 표식 그리고 마샬 맥루원으로 대표되는 미디어학 이런 모든 것들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 이게요. 이 당시에 스콘 맥클라우드 씨가 이 당시에 이 책을 집필하실 무렵에 학문에 아주 큰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기호학이라는 학문이 모든 학문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예요. 운베르토 에코가 기호학 언어학 이런 언어학에 기반을 둔 기호학 상징 상징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질까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학문이 굉장히 학문 계열에서 많이 여러 군데서 핫했군요. 핫했어요. 그렇구나. 특히 이미지를 이게 여러 그러니까 언어학에서 출발해서 이미지를 어떤 분석하는 데서도 기호학이 굉장히 많이 쓰일 때라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장에 제목이 만화의 어휘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만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 어휘, 재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2장을 보시면 퉁쳐서 말하면 만화의 두 가지 요소인 글과 그림 중에서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체를 어떻게 그린다라는 정도의 따위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과연 만화에 나오는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는가? 맞아요.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이 얼핏만 이 책을 알고 계신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바로 그 용어 탈바가지 효과가 등장하는 챕터가 바로 2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화를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 만화체, 흔히 망가체라고 부르는 것 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실사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카툰체, 극화체, 일상툰체, 이등신체, SD체 이 수많은 그림체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근본적인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 챕터입니다. 이 챕터에서 제가 만화의 이해를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 챕터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삼각형 타잉글 구조거든요. 만화의 거대한 피라미드. 네. 기호의 피라미드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죠. 이게 사실 이거 처음 보셨을 때 되게 이해가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요? 14살이었다니깐요. 당연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14살도 어려웠지만 다 커서 보는 입장에서도 어려웠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실제와 언어가 실제는 왼쪽 그리고 언어는 오른쪽 삼각형의 밑변을 이루고 있고 그림 도용의 영역은 꼭지점. 맨 상단의 꼭지점을 이루고 있어서 이게 만화 어휘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만화의 이해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최고고요.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심판의 59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해요. 네. 삼각형. 그래서 60페이지, 61페이지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만화뿐 아니라 모든 시각예술, 이미지예술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한 삼각형이 있고요. 그 삼각형의 상단 꼭지점은 도형이라고 써요. 그림도형, 추상화. 아래쪽 밑변의 왼쪽 점은 실제, 리얼리티, 현실. 오른쪽은 언어, 의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범위 안에 모든 시각예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야망 넘치는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밑변, 삼각형의 밑변의 실제 현실과 언어, 의미를 구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이 만화의 이해를 보시면서 우리 방송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멍청한 걸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가로 밑변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하는 건 언어, 의미와 그림도형을 구분하는 걸 훨씬 더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죠.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서로 그래서 만화의 이해 스터디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누군가 우리를 끌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천현 청강대학교에 만화의 이해 수업을 들으러 오시면 될까요? 되시죠. 그럼요. 홍란희 박사님이. 이게 기호학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직결이 돼 있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기호학의 가장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 하면 자의적이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자의적이 무슨 말이죠? 예를 들자면 갑자기 저희가 이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이제 사이렌이 울렸어요.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도망쳐라라는 건데 사실은 사이렌의 그런 뜻은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저희가 주입받은 것이지 그리고 하나 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저희는 아 뭐야 방송 어떻게 그러지 도망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렌이 원래 전하려고 하는 의미랑 멀어져 있는데 저희에게는 그게 이제 오발의 의미로 오게 되잖아요. 아 누가 또 잘못 건드렸나. 사회적으로 학습돼서. 네. 네. 학습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연결 짓는. 그렇기 때문에 기호라는 건 원래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의미 부분에 그려져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동그라미 안에 점 두 개가 콕콕 찍혀 있고 하단에 짝대기 하나가 쭉 있어요. 이거를 얼굴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과연 원래부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냐가 또 이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현실은 존재하는 것이고 의미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갖다 붙인 것이고. 우리가 보는 순간에 떠올리는 어떤 것이지. 그러니까 개념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만화도 나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만화를 많이 안 보신 분은 만화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 할지 몰라서. 예를 들자면 이제 포로리가 땀 세 개를 연속해서 계속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당황했다. 뭐 귀여워는 이제 굉장히 학습된 것이고. 이걸 당황의 의미라고 읽어내는 것조차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만화를 안 본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언어로서 만화의 언어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호화기 바탕에 깔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수업할 때 늘 얘기하듯이 약간 기호를 빼고는 만화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치면서 약간 혼란스러우시다면 아주 쉽게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의 내용을 쉽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만화의 주인공이 당황을 해서 이마에 땀을 한 방울 흘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땀을 어떻게 그리시나요? J자 모양 비슷한 갈꼬리 모양의 짧은 선으로 그리겠죠. 그 선 하나가 언제부터 땀을 의미하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기호화입니다. 실제와 다른 어떤 기호를 써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게 기호화죠. 개그만화에서 눈물을 흘릴 때는 어떤 곡선같이 생긴 것 두 개를 눈빛에 그립니다. 눈물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이것이 기호화입니다. 즉 만화의 어휘는 기호들의 총합이다. 만화는 이 기호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챕터는. 왜 그럴까? 언제부터 그럴까? 이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는 질문을 던지는 챕터예요. 우리는 왜 기호를 좋아할까? 만화는 왜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으시면, 보시면 완전히 설득돼요. 우리가 왜 기호로 그려진 만화에 그렇게 빠지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진으로 된 만화 있잖아요. 포토툰. 네. 한동안 유행이나 어떤 실험 시도들이 있었죠. 있었죠. 사진만 가지고 만화를 만들어 보고 나서 거기서 되게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중에 큰 깨달음이 매력 없구나. 동일씨를 못해요. 독자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확인하고 이입에서 빠져나오죠. 분명히 만화를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작가가 엄청나게 빡세게 그려요. 심플하게 그리지 않고 점점 더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나갑니다. 그럼 잘 모르는 독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만화를 보면 와 퀄리티 쩔어. 대단하다. 그림 잘 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아. 그 그림을 점점 더 사회적으로 그려가지고 진짜 실사체로 그리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불편해지시죠. 좀 더 나아가 보죠. 그 실사체의 그림을 아예 사진으로 바꿔보면 사실 가장 퀄리티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력이 없어요. 맞아요. 혹은 이입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스컵 내 클라우드가 진짜로 설득될 만한 논리로 답을 내려주는 챕터 중에 하나가 이 챕터입니다. 탈바가지옥과 부분은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많이 외웠었어 이때. 그런데 되게 즐거운 것은 이 챕터를 다 읽으면 기호가 좋은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단순하게 그려도 괜찮구나.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열심히 그림을 파왔는데 그것도 괜찮구나. 내가 어느 지점으로 가건 만화의 넓은 세계는 나를 품어줄 것이다 라고 엔딩을 내주거든요. 그게 너무 저는 힐링이 됐었어요. 저는 이거를 만화의 이해에서 가르칠 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의 뇌 구조는 똑같은데 복잡한 현실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굉장히 단순화시키려는 뇌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할 때 복잡한 것들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구조화를 시킨다. 그게 시각적으로도 동일하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인간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지만 인간의 복잡성이라는 인간 삶의 복잡성을 모두 다 이야기 안에 담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단순화시키죠. 시각적인 이미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항상 이 수업을 할 때 그거를 한번 해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홍연표 원장님. 그러면 학생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죠. 직원한 얼굴요. 홍연표 원장님의 얼굴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한번 똑같이 그려봅시다. 라고 하면 아마 사진이 없이는 못 그릴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닮게 그려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몇 가지의 도형들로 완성할 수가 있죠. 물론 홍연표 원장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자꾸자꾸 우리가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왠지 입은 같아지고 닮아 보이고 그중에 학생 한 명이 극사실주의로 똑같이 묘사하면 무섭겠다. 무섭죠. 얼마나 오랫동안 다 왔던 걸까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바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사실적인 현실의 그 사람의 모습이지만 기억하고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단순화시킨다. 그리고 그거를 개념화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 모습과 닮아있다고 우리가 합의를 한다. 그게 바로 이런 어떤 만화의 상징화의 과정이다. 의미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양해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그러니까 구판에서는 언어의 의미였던 밑변의 삼각형 밑변의 오른쪽에 있는 그 의미와 언어를 뜻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숫자와 언어예요. 글자. 네. 글자. 숫자와 글자. 그러니까 숫자 1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폰트로 1을 써도 겉모양은 변하는데 의미가 똑같죠. 맞아요. 즉 의미만 남는 단계까지 끝까지 갔기 때문에 글자나 문자나 숫자는 이 의미의 끝에 가 있는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0이라고 하는 건 아예 개념상으로도 없다는 뜻인데 그렇죠. 숫자로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우승적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어렵겠다 지금. 네. 그래서 이 개념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우리는 이건 이렇게 부를 거야. 우리끼리 합의했어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아라비아 숫자 1을 하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합의할 거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믿고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만화라고 하는 카툰인 과정이 의미체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그라미 안에 점 두 개 가로로 짝대기 하나 이거를 계속 얼굴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데 이게 사실 합의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뇌 자체도 그러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재미있는 실험이 나오잖아요. 닫힌 곡선을 아무거나 그려봐라. 찌글찌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다. 열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온갖 찌그러진 동그라미로 그리죠. 이 책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 해보세요. 재밌어요. 당장 연필을 꺼내서 찌글찌글 짜글짜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으니 닫혀있는 동그라미 형태의 폐곡선을 그려보세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아무 위치에나 찍 그으시면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맞아요. 이거 보면서 우리 뇌가 어떻게 기호화를 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되게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아 그러게요. 내용인데 네.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직접 보시면 명쾌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난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명쾌하고 신기하고 설득되는 재미있는 얘기로 가득한 챕터가 이 챕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의 주인공 같은 챕터 중에 하나라고 봐요. 에이스 챕터죠. 60에서 61페이지를 보시면 명확하게 보여지는 캐릭터들이 나와 있거든요. 구판 기준이죠? 심판에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아 네. 거대한 만화계의 삼각형 피라미드.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무슨 피라미드였죠? 트라이앵글이라고. 만화 어휘의 트라이앵글. 의미의 피라미드 아닌데 뭐였지? 아무튼 그림체. 자신이 계속 갖고 온 그림체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챕터이기도 해요. 내가 그 그림체를 갖게 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주인공급에 해당하는 챕터니까 꼭 한번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사보시라. 그런 용기. 억울하다. 이렇게 장사를 잘 해주는데. 그러게요. 기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만화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게 생기냐. 근데 이게 만화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아니에요. 이건 만화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플랫폼이랑 연재 얘기를 할 때 어떤 여자 캐릭터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림작가분이 디자인을 해갖고 그걸 갖고 갔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너무 그냥 당연하게. 이 캐릭터 머리는 핑크였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츤데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그냥 웃고 넘기거나 정말 이상한 플랫폼인 애가 아니라. 기호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만화에는. 얘는 양갈래고 츤데레인데 왜 핑크가 아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학습된 효과인데. 분홍색, 진분홍색 머리에다가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약간 키가 작고 일본식 교복을 입고 있는 여자아이는 츤데레인 것이다. 라는 기호가 성립이 돼버려서. 우리는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정말 일본적이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써요. 이 기호를. 예를 들면 눈이 찢어져 있고 약간 실눈캐라고 부르잖아요. 눈을 잘 뜨지 않는 캐릭터는 당연히 꿍꿍이가 있겠죠. 그리고 눈이 눈 안에 보이는 순간은 무섭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 모두가 묻는 게 지금 제로스 생각하셨죠. 바로 거기입니다. 제로스. 아니면 이제 블리츠의 이치마루 기호. 그렇죠. 그런 캐릭터. 이건 기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아주 선량하고 아무 사심이 없는 아주 착한 캐릭터를 실눈으로 그린다 해도 독자는 그걸 오인할 거거든요. 맞아요. 포켓몬 트레이너는 예외지만. 그러게요. 늘 그 얘기도 같이 하긴 합니다만. 네. 여하튼 직업이 포켓몬 트레이너가 아니라면 그 아이는 흑막이입니다. 여하튼.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만화의 주인공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앞머리가 눈썹 사이로 지나가죠. 반드시 주인공입니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주인공이 아닌 여성은 항상 검은 머리였어요. 예전에. 주인공이 아닌 여성. 주인공이 아닌 서브 여주 같은 경우는 늘 검은 머리. 그랬군요. 그 금발이어야지만 블론드여야만 주인공이다. 이런 공식이 있었죠. 옛날에 그런 공식이 있었죠. 그런 수업을 지금 심화과목 저희 4학년 수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관용적으로 쓰이는 기호를 이제 뒤집어 보거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보는 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토론에 나왔던 거는 이제 파란머리 캐릭터는 어떠한 캐릭터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왜 파란머리 캐릭터는 1호기가 되지 못하는가 보다 시작해서 파란머리이면서 주인공인 여성 캐릭터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이게 그냥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 색채가 갖고 있는 만화적 기호 그것과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그 색채가 갖는 어떤 상징성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파란머리 캐릭터는 그 이후 나온 결론 중에 왠지 모르게 머리가 좋아요. 세일러 먹추리를 생각해 보셨죠. 그렇죠. 세일러 먹추리. 차갑고 이성적인 느낌. 네. 네. 맞아요. 이것이 바로 기호입니다. 기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난 저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용할 때는 이용해야 돼요. 만화의 무기이고 언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용을 해야 하고 또 일정 부분에서는 그걸 일부러 배신하기도 하며 써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피아노에 페달이 달려있다는 걸 처음으로 어린아이들이 알았을 때 그 왜 소리 우애우애 하고 번지는 거 뭐라 그래요? 페달을 밟으면 페달을 밟았을 때 뒤에 소리가 이어지는 거요? 그거를 서스테인이라고 하는데 서스테인 그거 초등학생들이 처음 발견하면 되게 신나서 모든 음에 다 밟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저희는 그걸 이제 밟아야 될 때랑 밟지 않아야 될 때가 있듯이 기호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서 얘는 분홍머리여야죠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저런 말을 천박하게 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서사에서 생략이 가능해서 한 세 페이지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까지 하지만 난 안 할래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기호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갖게 되는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편협하다라고 판단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마치 인성 유형론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근데 이제 여러분 2장을 보시게 되면 결국 지구인들이 다 함께 약속한 기호의 세계가 이미 있구나 그 기호의 세계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쓰거나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역으로 쓰거나 그렇죠 똑바로 쓰거나 역으로 쓰거나 어쨌든 역으로 쓰고 싶어도 알아야 역인지를 아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못하면 그 단계를 못 거치게 되면 전 지구인의 머릿속의 생각과 약속을 내가 혼자 바꿔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닥터 프로스트가 빨간 머리가 아닌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그렇지 않아요 빨간 눈 빨간 머리 빨간 눈인데도 이유가 뭐 여하튼 다 있는 그런 느낌 아 그리고 그 얘기도 참 이 얘기만 좀 보태자면 기호는 어차피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다 그래도 나중에 가면 그게 다른 기호 예를 들자면 아야나미 레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빨간 눈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멋있네요 파란머리 여자 주인공 그걸 얘기했더니 은발이라고 반박해서 저도 딱히 그렇다고 치자 오버레이 색깔이군요 지금은 아무도 검은 머리 여자 서브 주인공은 아무도 납득하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10년 전에만 해도요 오드아이면 주인공이었습니다 맞아요 내 왼쪽 눈은 과거를 보고 있지 이거 아시잖아요 이 얘기에 웃지 않았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빵 터지죠 바뀐 기호입니다 기호는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정신을 빠릿하게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작가님들이 올드한 느낌을 내므로써 개그를 치고 싶을 때 이미 바뀌어버린 기호를 활용하죠 과거에 약간 지금 보기엔 촌스러울 수 있는 땀냄새 나는 남자만 하라고 쳤을 때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는 남자 주인공이 할 법한 대사 내 등 뒤에 서지 마라 그것을 일부러 지금 시대에 그려서 독자를 빵 터트리는 거죠 웃기는 거죠 그런 걸 잘하는 몇몇 작가님들이 계시죠 개그의 도구 중에 하나죠 이미 지나간 이게 하나의 하위 장르잖아요 기호를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쓸 수가 있다 기호를 모르면 아예 웃을 수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미지의 어휘에서 만화의 어휘에서 굳이 기호화가 된 어떤 이미지를 만화에서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이게 더 왜 효과적이라고 얘기할까는 그만큼은 상징적으로 보여진 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말을 한 번에 확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화를 그리시는 이상 기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맞아요 그럼 그 기호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쯤 말하면 누군가는 기호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등호 그런 기호요? 네 수학기호의 그 기호와 같은 의미의 기호요 예를 들면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표현하는 곡선 땀이 날 때의 땀 모양 혹은 하품할 때 입 앞에 있는 물결 화를 댈 때 머리 주변에 증기같이 생긴 그 선들 이 모든 것들이 기호죠 심지어 나는 실제로 그렇게 생겼을 리가 없는 뾰족한 꺾인 선으로 코를 그립니다 이것도 기호죠 제 말하는 기호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연기에 한계가 있는데요 점점 그거를 깨어나가고 있거든요 그 기호를 이해하면 그림체도 논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 등등등 여러분 기호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장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 신나서 그만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제가 첫 번째 때는 우리가 신나서 얘기해서 더 어려워지고요 뒤로 가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쉽게 얘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3장 오늘 3장 한번 얘기해보죠 3장까지 수다를 떨고 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장도 너무 중요한데 3장 근데 너무 중요해서 이거 15분 만에 못 끝내요 여러분 3장도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네 3장이 주인공이죠 다 주인공이잖아요 아니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2장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저도 이전 3장 정말 좋아해요 솔직히 3장 주인공이지 주인공이죠 2장의 탈과가지 효과와 3장의 홈통 이 두 가지가 이 책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아 여러분 홈통 약간 운만 띄울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2장을 보기 전에 고백합니다 저는 2장을 보기 전에 홈통을 의식해본 적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고백할까요? 아니 진짜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 그걸 컷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 컷과 컷 간에 있는 공백은 그냥 공백이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직접 콘티를 짜면서 뭔가를 하면서도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바로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3장의 제목 홈통이 흐르는 피의 그 홈통 홈통이라는 글자는 컷과 컷 사이에 빈 여백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3장은 바로 그 여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걸 무려 한 장이나 들여서 얘기할 만큼 큰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만화를 하면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컷그리면 생기는 거지 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보통 작가님들은 저도 조금 그랬는데요 본능적으로 쓰기는 써요 여기는 왠지 좀 넓게 띄우고 여기는 왠지 좁은데 이유는 그냥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조금 넓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컷을 다 쓰고 그런 느낌으로 그냥 쓰는데 이건 왠지 넓은 게 좋으니까 막 이러지 그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들 글그림 다 하시는 분들 클립 스튜디오를 설치한 후에 컷을 쳐보면요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설정 값이 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컷이 옮겨가는 사이의 간격은 좁고요 단을 내려서 맞아요 아래쪽 칸으로 가는 컷 간격 설정은 넓게 돼 있어요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3mm 5mm 저렇게 디테일하게 칸을 쳤었죠 왜? 좌에서 우로 가는 컷 사이는 좁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컷 사이는 넓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3장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웹툰에서는 출판 때 없었던 엄청난 도구가 생겼죠 바로 컷과 컷 사이의 여백 그것을 더더욱 의식하고 그릴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근데 그 막강한 무기를 쓰려면 3장을 읽으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만화가 만화인 이유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이 3챕터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이 3챕터가 없으면 이걸 몰랐어 만화는 만화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화를 그리는 이상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만화의 핵심 라면의 핵심은 뭘까요? 네? 스프요? 스프일까요? 그렇죠 라면은 면 끓이 끓이는 시간? 면이 바뀌어도 스프가 있느냐 라면 아닙니까?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떡볶이의 핵심은 뭡니까? 영혼? 정수? 떡이죠 오뎅입니다 와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호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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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호치장 호치장 이런 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핵심이 아니에요 홈통의 홈통이라는 것은 만화의 핵심이 맞습니다 아 그러게요 모든 만화학자와 이론과 만화가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면 컷과 컷 사이의 그 빈 칸이 만화에 그렇게 중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3장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잠깐 가볍게 말씀을 해보자면 왜일까요? 네 바로 바로 연상작용 클로저 클로저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그것이 뭔지 궁금하시면 만화의 예를 사보세요 아 이거 저 처음에 이 연상이라는 말을 듣고 되게 이게 무슨 말이야? 한국어로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연상 그렇지 네 연상이라는 말이 이게 지금 구판에는 연상 클로저라고 되어 있는데 심판에는 완결성 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친절하게 네 조금 더 친절하게 완결성 연상은 지각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인 거 맞아요 여기 있는 역주를 보지도 않으셨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계셔 놀랍다 원래는 지각심리학에 나오는 개념으로 어쩌구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그게 각주가 안 달리면 이거 진짜 이상하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납득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 완결성 연상이라는 단어를 아시면 만화의 홈통에 대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완결성 연상이란 무엇입니까? 각주 한번 읽어주세요 원래는 완결성 폐쇄성의 법칙 프린스플 오브 클로저라고 부르고요 본문에서는 이제 클로저라고 쓰지만 이제 본 번역에서는 이게 아마 완결성 연상으로서 작가가 썼을 거라는 가정하에 완결성 연상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부분들을 보면서 전체로 인식하는 현상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태극기를 꺼내신 다음에 한 3분의 2 정도를 가리세요 3분의 1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3분의 1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그게 태극기라는 걸 압니다 아하 알겠다 이종봉 교수님의 눈코를 다 가렸는데 소자의 그런 수영만 보고 이종봉 이런 걸 알아맞히는 그런 현상인가?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시를 해야 하네 그래서 이건 일상에서는 당연히 너무 지금 들으면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그대로 일상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야기꾼들은 이걸 의도적으로 이용한다 즉 우리가 어떤 정보를 줄 때 그것에 전체 상을 다 주기보다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독자로 하여금 추론하게 하는 방식을 세련되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결성 연상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범죄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발자국이 있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슥 지나가는 실루엣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그거를 주인공이 홍남지다 라고 외치지 않아도 이전 컷에 나왔던 홍남지 박사님의 옷자락이 있으면 독자들이 따져두는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바로 그것 그리고 여러분들 콘티를 짜게 되면 반드시 완결성 연상을 쓰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주먹을 높이 휘두르고 높이 주먹을 뒤로 땡기고 그 다음 컷이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단순히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전 컷의 사람에게 맞아서 쓰러진 남자로 인식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완결성 연상을 활용한 연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즉 만화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완결성 연상이 벌어지는데 어디서 벌어지느냐 홈통이요 바로 그렇습니다 딩동댕동 컷과 컷 사이의 그 빈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탁탁탁탁 그냥 끊으면 그러니까 동화를 정화로 만들려면 움직이는 걸 갖다가 안 움직이게 만들려면 당연히 자를 수밖에 없잖아 라고 저도 옛날에는 생각했었는데 그걸 완전히 깨놓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요 영화에는 스토리보드를 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분들이 그분이 만화를 해보시겠다고 웹툰을 그리신 걸 봤는데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재미가 엄청 없었군요 굉장히 균일하게 컷을 짜세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라면 주먹을 휘두른 장면이 있고 한참 있다가 쓰러져 있는 누군가가 약간 멀리 원경으로 잡거나 했을 건데 이분은 휘두르고 그 다음 컷에 또 휘두르고 그 다음 사람이 날아가고 털썩 떨어지고 누워있는 사람까지 다 그리는 거죠 애니메이션이네요 네 그래서 스토리보드랑의 큰 차이 그리고 이게 스토리보드가 아니라 만화인 것처럼 보이려면 뭘 취하고 뭘 빼고 그 예를 들면 연속된 10개의 컷들을 쫙 나열을 한 다음에 지금 홍란지 박사님이랑 이종범 교수님이랑 저한테 주고 이 중에 3컷만 고르세요 그러면 다 다를 거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작가의 개성이 나오는 거라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홈통입니다 뭘 홈통에 쳐놓고 뭘 홈통 밖으로 꺼낼 것이냐에 따라서 만화가 어떤 만화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뭔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3장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리지 않겠어요 지금 운만 띄었죠 우리 네 이걸로 다 설명을 하기 지금 저희 5분 이거 얘기해서 어떻게 홈통을 다루겠습니까 확실히 예전에 애니메이션 스틸컷들을 가지고 만화책을 구성한 책들이 꽤 있었잖아요 맞아요 많이 나왔죠 네 재미없죠 지금은 꽤 발전을 했다고 들었어요 스틸컷만 가지고도 어떤 컷을 고를 것이냐를 고민해서 만화같이 만들어놓은 만화책이 요즘은 좀 있대요 근데 당시에는 지브리 나우시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나우시카 책을 만든 걸 사보면 되게 만화잖아요 슬램덩크 비디오 북도 있었고 저도 있었어요 토토로 맞아요 토토로 나우시카 보시면 뭔가 이상하게 유의백성 이해가 안 갑니다 홈통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편집했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제가 쉽게 제대로 약을 팔아보자면 3장을 읽고 나면 콘티를 잘 짜게 됩니다 난 근데 왜 이렇지 이거 농담이고요 근데 확실한 건 3장을 이해 못하시면 콘티를 못 짜는 건 확실해요 그거 맞아요 이것도 확실해요 3장을 짜고 나면 내가 왜 못 짰는지는 알 수 있어요 맞아 그거 맞다 그게 제일 맞다 나는 왜 존못인가 이런 거를 되게 내가 이래도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가장 정확한 얘기네요 관두자 그만할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확실한 건 저는 이 3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저도 달라요 저도 이 3장이 진짜 액기스라고 생각하면서 10년 정도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림을 그리는데 만화 원고에 그림을 그리는데 저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게 2장이었다면 만화 자체를 이해하게 해준 게 3장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스콘 맥클라우드라는 정신나간 작가는 3장의 홈통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버립니다 그게 무슨 짓거리인지는 다음 마침 산책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와 진짜 완전 기대되시겠다 이거 보면서 뭔가 다가갈 수 없어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우리가 설명할수록 약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 그것도 그럴까요? 굉장히 어렵게 어렵다고 느끼실까 봐 걱정되네요 책을 보신 뒤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 대화 수다의 내용을 들으면서 공감 가거나 박수치실 것 같은데 좋아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아직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 들으면 우리 대화 사이사이에 제가 영업하는 펀치라인만 들리실 거예요 이거를 배우면 콘디를 잘 짜게 됩니다 이런 얘기만 들리실 텐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중간중간 넣는 거예요 이것은 재미있는 만화책입니다 여러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거리감이 막 느껴져요 정말 잘 썼어요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제가 제가 재미의 핵심 요소가 뭔지를 배워보고 싶어서 정신나간 짓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망생 때 그리고 그 정신나간 짓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 수업에 되게 중요한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그 정신나간 짓을 했던 것도 지금 돌아보니 만화의 이해 삼정의 스콘백 클라우드의 기행을 보고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요 어떤 점이요 미친듯이 수집해서 미친듯이 모아놓고 전부 다 분석한 다음 노가다를 하면 뭔가가 보일 거다 그거 사실 논문 쓸 때 많이 하는지 양적 연구라고 하죠 사례를 무조건 모아본다 양적 연구 쉽게 말하면 미천한 인간 수준에서의 소소한 빅데이터 저도 그런 과정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참 전에 어린 시절 읽었던 이 책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전부 여기로 구결되네 만화의 이해가 인생의 책이라니 너무 멋진 만화의 인생이네요 그러니까요 만화가로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인생이랄까 세례받았나 봐 이 책에 그래 여러분 이 3장에 다 멋지게 표현해 맞아 세례받았대 와 진짜 얻어맞았다 얻어맞았다로 할게요 치였다 세례받았다 세례받았다 치였다로 하겠습니다 치였다로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짧은 듯 긴 듯 짧고 굵은 얘기를 했는데요 만화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게 될지 큰일났네 아니에요 2,3장 지나면 좀 빨라질 거예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 뒤에 컬러 이런 건 금방 넘어갈 겁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쯤 되면 한번 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가지고 읽어보고 나서 이걸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가 수다를 떨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방송을 듣자마자 나라면 주문한다 만화의 이해 구할 수 있다면 구해봐라 구판 구판 정말 웰톤스쿨의 광팬이라면 구판과 심판을 모두 구하겠죠 그렇죠 자 오늘 녹음 뭔가 정신없었던 이유는 매번 그렇지만 저희가 교수회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맞춤선책하고 늘 겹치는 것 같죠 겹치죠 저희가 시간을 모을 수 있는 때가 별로 없어서 청취자 여러분들 혹여나 너무 정신없다 니네끼리 아는 얘기만 짓거리는 것 같다 너무 급하다 등등 여러 가지 비판의 거리가 있으시다면 모쪼록 안으로 삼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런 용납이고요 저희에게 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세요 네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메일을 통해오는 제안과 비판은 저희 감사하게 듣고요 댓글을 통해 달리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못 본 척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왜 저 혼자 떠드는 기분인데 그러시죠 무슨 말씀을 그러면 다음 마침 산책 때는 만화의 이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완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파키스탄 유튜브 유종호 외툰스쿨의 마침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전 만화가유종호 이었고요 전 홍란지였습니다 양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